아산시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과 도움을 주기 위한 뜻깊은 재능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산시 소상공인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뜻깊은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350명의 소상공인이 가입되어 있는 모임회는 아산가수 동호회를 지원하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모여 난타와 무용을 연습하고 공연을 하며 힘들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관광지 홍보영상을 제작함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관광지 홍보 영상은 충남 아산에 있는 봉곡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황희덕 회장은 회원들과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관광지가 적극적으로 홍보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